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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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팀이고요 저희는 한 팀입니다 위험 프라텔러 많이 사랑해주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에 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준영군 오늘 저와의 맞공이 있잖아요 저랑도 맞공이요 우리 하늘같은 선배님과 좋은 형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? 형은 하늘같고 저는 그냥 좋은 형이에요 어떠셨나요? 어 사실 이번에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갑자기 막고 기사를 근데 또 사실 저희 셋이 같은 회사인데요 제가 형들이랑 같이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형들이랑 같이 공연하기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하늘같은 규원이형 또 조은영 지온이형이랑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형들 최고예요 우리 형들 최고예요 네 네 지금까지 셋째 네 이거 다 하다가는 나갔을 때 해가 다 져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저 셋째입니다 아 아 셋째에요? 네 그렇습니다 둘째 네 자 어쨌든 좋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준영분과 또 이번에 준영이라는 배우를 알게 돼서 또 특별히 공연하는 내내 약간 준영 배우님만의 또 성장기를 좀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매번 공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조금 천천히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? 형님도 한마디 아우 저는 너무 찰떡이고 호흡을 이렇게 주변에 안아서 잘 받아먹고 좀 너무 같이 행복하게 그쵸? 재밌었죠? 저랑 함께 해줬어요 진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보러 와주셨고 네네 네 저희가 또 오늘 무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늘 행복하시고요 네 모시고 생화형 1번 출구 고쳤나요? 네? 생화형 1번 출구 고쳤나요? 네 1번 출구요? 네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 더운 여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? 인사 딱 하고 멋있게 멋있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인사 되면서 가야죠 동작 정해주세요 놈 챙기해서 그러니까 동작 동작 정여드릴까요? 아 그냥 인사하고 인사하고 오늘은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손키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의 이방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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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pe jeep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